야, 왔다, 왔다, 왔다. 여기서 어떻게 자고 이제? 갑자기 막 큰 것들이 보이고 그물이 딱 올라서 물기가 엎어지면서 팍팍 뛰니까 가음질 막 심장이 막 띡샥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오늘은 먹을 수 있겠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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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는데 아,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 어깨, 어깨, 어깨. 아, 이거 고등어인데? 크다, 크다. 아, 오깨, 오케이, 오케이. 형아 100마리, 100마리 되지. 야, 야. 야, 야, 야 너도 키워. 뭐야, 뭐야. 어? 아니. 먼 호숫가로 나갔고 잡았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너무 좋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같은 종류였어. 같은 종류인데. 너무 크나 봐. 그따 튀기려고 해요? 어? 그따 튀기려고? 좋은데? 화력 세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 여기다 그냥. 깨끗해. 그렇죠. 내장이 별로 없지. 이거 살이 크기에 비해서는 한편이야. 어. 살도 많아. 이래서 이쪽에서 많이 넣었나 봐. 튀김에 담아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코드. 생산튀김 이러면 꼬리 쪼개가 맛있다고 꼬리가. 야, 거기 잔치집 분위기인 거 아니야? 완전 좋아. 어? 명절 준비하는 느낌 같아. 지금 사람 모여 있는 게. 손질을 하는데 부족원들이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직 배고픈 상태인데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분은 배가 부른 거예요. 저도 즐겁더라니까요. 이게 만선의 기쁨이구나. 여태까지 정글의 법칙까지 오고 국보기 손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물건중질이니까 자신 있어. 주가이치 같기도 하고. 진짜. 이거 송치. 송치. 송치가 좀 아까. 이게 바다에 약간 정어리 같은 느낌. 어, 맞아. 정어리. 이게 제일 맛있겠다. 한 입에 먹게. 진짜 맛있겠다. 저희 스텝이 아까. 뭐예요? 산에서 주운 맛있는 과일이다라고. 어, 감사합니다. 무슨 과일이야? 오렌지 비슷한 거 같은데. 오렌지, 오렌지 비슷한데 딱딱해. 약간 모아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배고파. 간을 딱 잘라봐 봐. 정말. 바닥에도 묻고. 이것도 엄청 딱딱한데? 이게 오리인데? 여기 남지야. 어디, 어디 가봐.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떨린다, 떨린다. 오케이, 오케이. 열렸어요. 고기는 그냥 까서 먹는 것 같았는데, 귤처럼. 어, 이거 뭐지? 저기 뭐지? 검은 색깔. 망고스틱, 망고스틱. 냄새 한 번씩 맡아봐 봐. 오. 되게 좋다. 어. 장난 아니죠? 음. 완전 달콤해, 냄새가. 와. 이게 뭐야? 망고스틱. 이거 큰 거 아닌가? 안에 씨도, 씨도 크니까. 약간 냄새가. 그, 황도. 그 냄새도 좀 나고. 응. 복숭아 맛 나. 나 이거 많이 따고 싶었어. 어디예요, 황도가? 아, 이거 고쳐지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아, 새콤달콤한 게. 그리고 숙고. 굉장히 맛있는데? 응. 씨가 많다는 것 빼고는. 맛있어,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닌데. 처음 보는 거 아닌데. 혹시? 혹시? 좀 봐. 저한테 고고는? 네. 저한테 고고는.